그리고 성시 조형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세 이암은 단군세기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근원을 밝혔다 단군세기는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권의 역사서 중 하나인데요 단군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단군세기를 이암이 저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환단고기를 공부해보면 고성이시는 우리 역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력이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이시와 환단고기는 어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탄밀 직사사에 이른 이존비 그는 단군세기를 저술한 이암의 조부이다 왕세자가 그를 배우는 사연에서 이존비가 아랫 내용을 보면 그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단,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 모두 부강하였고 자주를 유지하였습니다 또 연호를 정하고 황제라 칭한 일은 우리 태조 때에 이르러서도 일찍이 실행하였으나 지금은 4대의 주장이 국시로 정해져 있어 군신 상하가 굴욕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진실로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천하 후세의 비웃음은 어찌하겠사옵니까? 이 같은 이존비의 역사의식이 손자 이니암에게 그대로 전해져 당군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당군세기가 탄생하게 된다 고려 말에 활약을 하신 분인데요 어려서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고 관료로 시작을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수문화시중 오늘날 말로 하면 부총리이죠 부총리에서까지 역임하신 그런 정치적 인물이시고 또 명필가 아마 보려시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스웨가로 알려져 있고 또 농상지보라는 책을 원나라에서 갖고 와서 반포하셔서 농사 또 누예치기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촌 선생의 무엇보다도 위대한 업적은 단군세기라는 책을 집필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성희 씨 구세손인 행초니암은 고려 말 충렬항에서 국민항 때의 문신으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한 당시 국정의 중심인물이다 이암은 10세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 강화도 마리산 보재사에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때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초대에 단군왕검이 쌓은 참성단에 올라 단군왕검의 역사의식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이때 이미 이암은 외래풍이 두덮고 있던 고려를 그 옛날처럼 동방의 맑고 깨끗한 나라로 일신하려는 큰 뜻을 품는 시를 짓기도 한다 정겨워 절로 나는 흥취, 강화선 불탔다 헤어 가시렸만 단군님 세운 참성단 위에 선풍이 휘몰아쳐오네 산천은 의구하지만 우리 동방의 미풍은 어디 가고 해와 달은 언제나 새로워지는데 와글거리는 외국 관리가 웬 말인고 부모님 그리워 산에 올랐다가 그 옛날 태산에 오른 공자님 생각나네 바다로 고대 돌리고 맹자님처럼 나도 큰 파도를 쳐다본다 어두운 우리 동방의 거리에 누가 밝은 등불 비출 것인가 우리 동방세계의 평안을 위해 지금 내가 나서리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정이 피폐한 가운데 여섯 임금을 모시며 격동의 삶을 산 이암은 67세의 모든 관직을 벗고 강화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언제부터 지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생을 단군세기 완성에 모두 바쳐 그의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세기를 완성하고 이듬해 1364년 5월 5일 68세의 일기로 운명한다 단군세기는 초대 단군에서부터 47대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사상 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고려말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은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았던 시대이고 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력이었던 건데요 나라가 흔들릴수록 정신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정신적인 힘이 바로 고대의 우리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해서 단군세기라는 책을 정리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단군세기를 읽어보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다시 등불을 밝혀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등불을 밝히는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짐작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단군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